아까 TSMC 삼성전자 이야기 하셨는데 물론 이제 TSMC는 뭐 어떻게 보면 파운더리 쪽이고 그다음에 거의 뭐 독과자매 입장에 있고 그러니까 충분히 자기네 이제 필요한 만큼의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 TSMC가 이제 밸류식을 높게 받겠죠.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진화하고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부분도 보면 디렛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파운더리도 꽤 많이 따라갔고 그다음에 비메모리 쪽으로 해서 또 들어가겠다고 그러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반도체 애널리스트가 아니어서 그걸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그게 아니라 이제 그런 주식 투자자의 관점에서 비즈니스 모델이 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그 노력은 높이 평가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저 비메모리 담당하는 사장님이 제 학교 친구입니다. 그래서 뭐 전혀 회사 얘기를 안 하니까 알 수는 없고요. 그런데 이제 워낙 TSMC가 파운더리 쪽에 워낙 입지가 공고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은 커머디티 비즈니스가 아니고 고객과 진짜 밀착한 서비스에 가까울 정도로 비즈니스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전자가 자기 실력을 충분히 아직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은데. 항상 이제 비즈니스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평하게 가다가 어느 순간 물고 같으면 이제 계단식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이 거의 IT 분야에 있어서는 마음을 먹은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거의 성취를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지금 인력이나 리소스 여러 가지 지식 정보 또는 축적도 돼 있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시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비메모리 사업에 대한 진출도 그렇지만 결국 하드웨어 업체로 순수하게 머무르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고객의 데이터를 컬렉트하고 플랫폼화 시키는. 최근에 현대차도 그런 시도를 보이지 않습니까? 자동차로 온라인으로 팔려고 그러고 물론 노조의 저항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이제 기업 문화 체질을 바꿔야 될 부분은 되게 많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삼성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뽑는 게 얼만큼 가능하냐. 그랬더니 어떤 분이 틱톡을 미국의 똑똑한 엔지니어는 가지만 삼성은 안 간다. 그만큼 삼성은 하드웨어 업체로 인식이 돼 있어서 소프트웨어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굳이 선망의 대상은 아니다. 그런 점이 결국 이제 숙제인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뭐 확실한 것은 세계 최고의 하드웨어 제조업체니까 그것은 확실하죠. 더 최근에 더 그런 능력은 더 보여줬고. 저는 최근에 볼 때 너무 반도체 사이클에 단기적으로는 그게 맞겠죠.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을 보고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게 맞는데 길게 보면 너무 거기에 이렇게. 맞습니다. 이렇게 투자자들이나 시장의 애널리스트나 거기에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닌가. 사이클이 이렇게 또 왔지만 다시 돌아오고. 좀 길게 보면. 몇십 년 항상 반복했으니까요. 그동안에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극복하고 좋은 회사로 진화해왔기 때문에. 수익성에 하여간 저점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 투자하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맞습니다. 교수님 좋은 주식 나쁜 주식 이야기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러이러한 주식 투자를 할 때 이러이러한 기업에 투자하고 그런 거에 초점을 둬서 종목을 고르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점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특히 청취자분들도 해당이 될 텐데. 개인 투자가들이 모르는 종목. 그 회사가 가령 클라우드의 미국에 잘 나가는 회사를 저희가 알 수가 없거든요. 워런 버펫도 자기가 미국에 몇 천 개 종목이 상장돼 있는데. 자기가 알고 투자할 회사는 10%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 80년 이상의 연세 드신 세계 최고의 투자가가.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우리가 그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해서 그 회사의 경쟁력을 우리가 몸에서 느끼고. 그다음에 그걸 알면 정기적으로 저희가 제품을 사용해보고 경쟁사 제품을 또 써보면서 저희가 이 회사가 근본적인 비즈니스 모델,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 기업 위주로 투자를 하고. 그런 기업은 조금 주가를 비싸게 사도 기다리면 또 다시 주가가 회복이 되고 장기적인 수익성을 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 있어서 좋은 기업을 고르고 그게 해외 기업하고 국내 기업을 좀 섞는 게 저는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10년, 20년 성과를 봐도 그렇고 앞으로도 성장성이 해외 기업들이 높은 기업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런데 해외 기업은 또 지구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더 리스크가 많죠. 그러니까 그중에서 우리가 아는 제품 그게 어떻게 보면 애플일 수도 있고 P&G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니면 뭐 헐시 초콜릿 아니면 P&G 같은 제품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한국도 좋은 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저평가됐으니까 좀 섞어서. 그 대신 우리가 제품과 서비스를 아는 거. 그래서 제가 요즘 맨날 얘기하는 게 투자하는 경험이다. 그 얘기를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소비재를 넘어서서 사실은 기술 기업에 투자하기는 상당히 쉽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뭐 플랫폼 기업도 저희가 다 쓰니까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다 쓰니까. 유튜브 같은 거 엄청난 게 많이 쓰니까 결국 알파벳. 매출이 올해 한 25조 원쯤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교수님도 개인적으로 주식 주사를 하실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이해관계 상충은 없으니까 하는데 해외 주식이 조금 더 많고요. 저는 그냥 잘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묻어두고. 국내 기업은 어떤 주식을 갖고 있을까요? 국내 기업은 아까 단장님 얘기하신 삼성전자 그런 우량주의들 조금 들고 있습니다. 오래 들고 있으면 좋으니까요. 그렇죠. 오래 들고 있으면 결국은 사이클이 지나가면 올라가니까.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시청자분들한테 조언? 이렇게 이렇게 투자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마무리 발언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투자는 좋은 아이디어를 진짜 대박이 나는 아이디어를 고르는 것도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를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섯 종목을 사도 네 종목이 괜찮아도 한 종목이 아주 잘못되면 전체 수익률을 망가뜨리니까 항상 뭐가 잘못될 가능성이 없나. 철저하게 주식을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잘못될 가능성을 항상 체크해서 그것을 균형 잡힌 사고를 갖고 확인하는 자세. 그러니까 그것을 체질화시켜서 내가 항상 염두에 두고 종목을 고르고 시시각각 제품도 써보고 체크를 하고 경쟁사 동향도 살피고 이제 그런 노력이 최소한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죠 거저먹는 건 없죠. 네 오늘 하여간 바쁘실 텐데 나오셔서 뭐 오랜 경험에 우러나오신 뭐 이런저런 좋은 돈을 많이 해주셔서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